2번 단식 매치 시작됩니다. 강한 포핸드 공격 회전이 강하게 들어가요. 다른 돌출러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될 겁니다. 포핸드 공격 인정 선수가 한 포인트를 앞서 있습니다. 또 한 번 랠리 이어줬어요. 네트 맞았는데 받아 냅니다. 이용은의 서비스 포핸드로 밀어붙여 서비스 과정 악전 두 번의 실점 정도가 좀 무리하는 과정 맞습니다. 김민정 서비스 많이 떴습니다. 딘 서비스 아주 선택 좋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백핸드 코스 변화만 살짝씩 주고 있는데요. 포핸드 전환 득점 3구 공격 한 점차인데요. 김민정 1. 2. 2. 2. 2. 3. 2. 3. 2. 3. 2. 3. 3. 많이 되면 안되고 또 임팩트를 밀어줘야되요 예 강한 서브로 출발을 했고 김민정이 몰아붙힙니다 이번에 포인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영은 아하 서비스입니다 이겨내야겠죠 두번째 게임 시작됩니다 김민정 포하인트 탑 스피 손을 줍니다 이제 이영은의 서비스 서비스 이영은 나갔습니다 김민정 버티면서 득점을 했던 장면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지을때는 서비스 이영은 강한 서비스 득점 빠르넬리 해낼것 같습니다 김민정 그렇습니다 자 자 넉점을 앞서 있습니다 서비스로 합점을 추 또 한점을 이어 초점이 있을 때 서부의 변화를 강하게 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탑 스피인으로 맞게 힘으로 치는 경향이 있어요 예 두번째 게임 유영원의 매첨이